몸은 변덕이 심한 여우와 같으므로 살살 구슬려서 잘 부려먹어야 합니다. 병이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어 백면을 멋지게 써먹어야 합니다. 몸을 지혜롭게 다루어 잘 부려먹은 이는 극락을 갈 것이고 어리석게 다룬 이는 지옥에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중생들은 인과의 도리를 설해 주어도 여전히 같은 업을 퍼지우며 새새 생생성 고통 속에 빠져 윤회합니다. 이렇게 귀한 법을 만났으면 아주 간절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꾸 수행을 해야만 간절한 마음이 조금씩 우러납니다.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애를 썼어 간절한 마음이 참으로 사무치게 하여 밝은 이치를 사실대로 깨닫고 업의 세계와 인과의 도리를 조탈하는 대자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는 선지식으로부터 근기에 맞게 수행법을 받아 단계적으로 정진하여 기초 과정을 마쳐야 간절하게 발심이 되며 최상승선 화두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이 갖추어집니다. 1. 광명지는 21일간 하루 천번씩 외운 후 천도제를 올리기를 권함 2. 시장경 하루라도 거르지 말고 1독 이상 독송하여 총 300독을 채우면 천도제를 올리기를 권함 한 달에 한 번 독송하는 것이 좋음 3. 상관세음보살 고문품경 4. 금강경 5. 성가기감 50도 6. 권각경 7. 법화경 8. 성가기감 제차 50도 성가기감을 백독하게 되면 팔만대장경의 핵심 내용이 비속의 글자를 새긴 것처럼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지며 후생에도 이 가르침에 의지하여 불법을 닦아 나가야 합니다. 중생들은 본뇌 망상을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선을 해도 어떤 망상이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가기감의 사상이 항상 머리에서 돌아간다면 자기를 올바르게 경책하게 되므로 자기 마음을 밝히는 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알아야겠다는 그 신심이 놓쳐지지 않게 됩니다. 정의수님 본문 마음공부 조타투를 읽고 참선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번뇌 망상 때문에 잘 되지 않았는데 성가기감 백독을 실천해 마음 밝히고 불법을 닦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대세이게 합니다. 정의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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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